여러분들한테 항상 뭐라 하잖아요 그 이제 그 린지에 돈을 많이 쓰고 나서 이게 접고 나니까 씹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어 접고 나서는 딱 돌이켜보니까 아 진짜 아무것도 안 남아 그래서 두번 다시 이제 이런 린지 류의 게임에 돈을 안 쓰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에 즐겼잖아 아니 그 리니지 할 때 돈 존나 쓰고 그냥 그 전생하고 보스터만들아 잠도 못하고 아주 연병한거 생각하면은 시간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그냥 너무 이게 후회가 밀려오는 거야 어 건강도 잃고 시간도 뺏기고 예 아예 진짜 재미는 있었어 재미 있었는데 그 재미야 나로 이런게 너무 많아 어 그때 나 씨발 하루에 진짜 구라한거 2시간 자면서 했어요 2시간 자고